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MS 정션을 다이오드로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봤는데 오미 컨택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고 우리가 디테일하게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오미 컨택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지난 강의 동안에 고려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비이상적 효과들을 고려함으로써 우리가 MS 정션을 조금 더 정확하게 물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미 컨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의 회로는 인버터가 되었고요. 이 오른쪽 그림은 실제 인버터 회로를 반도체 공정을 통해서 제작을 하고 난 이후에 단면도를 표현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단면도의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정 수업을 들으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텐데요. 여기서 잘 보시면 결국 PMOS와 NMOS가 전기적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이런 인터커넥션 부분들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결국 두 개의 반도체 소자 사이에 신호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터커넥션이 필요하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금속으로 전극을 형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회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들이 전부 다 금속으로 연결 부분을 만든 것이 되겠고요. 따라서 왼쪽에 있는 NMOS와 오른쪽에 있는 PMOS를 전기적으로 연결 지어 줄 수 있는 이러한 금속 전극이 연결이 되어 있고 이 금속 전극과 이 실리콘 사이 이런 접합에는 단순히 전류를 잘 흘려주는 역할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렉티파잉 특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금속과 실리콘이 만나서 그냥 전류를 잘 흘려주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미컨택 특성이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MS 정션을 디자인을 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요. 우리가 반도체 회로를 우리가 공정상에서 만들 때 여러 반도체 소자들 사이에 전달되는 신호들을 이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금속 전극을 사용하게 되겠는데 그럴 경우에 이렇게 실리콘과 금속 사이의 접합이 형성이 될 수 있겠고요. 이 접합은 우리가 렉티파잉 특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류를 잘 흘려줄 수 있는 신호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오미컨택 특성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오미컨택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 즉 전류를 잘 흘려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미컨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배웠듯이 N타입 반도체가 붙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을 하고 P타입 반도체가 붙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을 하면 우리가 오미컨택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양한 금속의 워크 펑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히 금속을 선택해서 MS 정션을 디자인하면 우리가 오미컨택을 만들 수 있겠는데요. 실제 상황에서는 우리가 다양한 금속을 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P타입 영역과 N타입 영역이 둘 다 있는데 여기다 접합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금속을 찾아야겠죠. 또한 N타입, N타입이라고 하더라도 도핑 용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다른 금속 물질을 써야 될 상황도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반도체 공정에서는 즉 인터커넥션에 쓰이는 금속 물질을 여러 가지로 바꿔서 공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통 한 가지로 고정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워크 펑션을 가지는 금속 물질을 알고는 있지만 한 가지 물질을 고정을 해서 반도체 공정에 사용하기 때문에 N타입이나 P타입 반도체가 왔을 때 이 각각의 조건에 맞춰서 오미컨택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반도체 칩에서는 우리가 금속을 바꿔서 즉 금속의 워크 펑션을 바꿔서 우리가 오미컨택을 만들어주지 않고요. 실제로는 도핑 농도를 컨트롤 해서 우리가 오미컨택을 만들어주게 되겠습니다. 실제 반도체 칩에서 우리가 오미컨택을 만들기 원하면요. 왼쪽 그림과 같이 우리가 지금 MS정션을 만들었는데 지금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상황에서는 렉티파인 특성이 나타납니다. 이미 우리가 배웠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실리콘 쪽에 도핑을 더 세게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 경우에는 페르미 레벨이 좀 더 위쪽으로 EC 레벨 근처로 가깝게 될 테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써머 리퀴런 상태에서 조금 더 에너지 밴드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에너지 밴드가 조금 더 심하게 휘어지게 되겠고 우리가 디플리션 위스에 대한 식도 구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면 도핑 공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디플리션 위스도 좁아지게 되겠습니다. 즉, 이 폭이 도핑 공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매우 좁아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에너지 밴드처럼 우리가 도핑을 아주 세게 실리콘 쪽에 해주게 되면 에너지 배리어가 아주 얇게 즉, 이 두께가 매우 얇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전자가 이 에너지 배리어를 터널링해서 통과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오미컨택을 만들려면 메탈과 세미컨덕터 쪽의 워크 펑션의 차이를 조절을 해서 캐리어가 에너지 배리어가 느껴지지 않도록 우리가 밴드를 디자인을 했었는데요. 실제 상황에서는 메탈이 그냥 고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속 물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속 물질의 워크 펑션을 바꿀 수는 없겠고요. 그 반대로 우리가 실리콘 쪽에 도핑을 많이 해서 도핑이 적으면 렉티파인 특성이 나타나지만 도핑을 아주 세게 했을 때는 이 배리어의 두께가 얇아져서 터널링할 수 있는 전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즉, 터널링을 통해서 전류를 잘 흘려줄 수 있도록 도핑 농도를 높이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오미컨택을 형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앞에서 MS정션을 다룰 때 미처 고려하지 않았던 샤키 배리어 로어링 이펙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샤키 배리어 로어링 이펙트는 이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샤키 배리어가 낮아지는 효과를 뜻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샤키 배리어 하이트는 금속의 워크 펑션과 실리콘 쪽에서의 일렉트로 어피니티에 의해서 결정되는 즉, 접합을 이루는 물질의 파라미터에 의해서 저절로 결정되는 값이며 전압을 인가하더라도 항상 고정된 값을 가진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이 샤키 배리어 하이트가 낮아지는 즉, 변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샤키 배리어 로어링 이펙트가 나타나는 이유는 이미지 차지, 즉 우리가 영상 전화라고 불리는 이미지 차지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미지 차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자기약 시간에 이미 잘 배웠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수식 없이 이미지 차지에 대해서 기본 개념만 다시 한 번만 가볍게 요약해보면 어떠한 무한 평면 형태의 도체가 존재한다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 평면 형태의 도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텐셜이 0V라고 가정을 할 수 있겠고요. 이 무한 평면 도체에서 거리 D만큼 떨어진 위치에 전자가 하나 존재를 한다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 때문에 마이너스 Q만큼의 전화를 띄고 있고요. 따라서 어떠한 점 전화가 존재하고 있을 때 주변의 일렉트리 필드가 형성이 되고 포텐셜도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점 전화가 거리 D만큼 떨어진 위치에 만들어내는 포텐셜은 여러분들이 전자기약 시간에 배웠듯이 4, 5, 2, 7, 1, R, 그리고 거리 D, 그리고 마이너스 Q만큼의 포텐셜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가정하였듯이 무한히 넓게 펼쳐진 평면 형태의 도체를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의 포텐셜은 0V가 되어야 맞습니다. 따라서 뭔가 모순점이 생기죠. 이 점 전화는 포텐셜을 만들어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지점에서의 포텐셜은 0V가 되어야 맞습니다. 따라서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상의 전화가 바로 이미지 차지가 되겠습니다. 즉 이 반대편에 똑같이 거리 D만큼 떨어진 위치에 플러스 Q만큼의 전화를 가진 입자가 존재를 해서 이 점 전화가 이 위치에 또 포텐셜을 만들어낼텐데 그때는 부호가 반대겠죠. 4파이, 입실론, R, D 분의 플러스 Q만큼의 포텐셜을 만들어낼테니까 이 포텐셜이 서로 상세를 해서 이 지점에서의 포텐셜이 0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시 MS 정션으로 돌아와서 왼쪽에 금속이 있고요. 오른쪽에 실리콘이 있고 N타입 실리콘을 가정했을 때 전자가 존재를 할텐데 이 전자가 만들어내는 일렉트리 필드나 포텐셜을 해석할 때는 우리가 이 메탈 안쪽에 플러스 Q만큼의 이미지 차지가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 이미지 차지의 효과까지 같이 고려를 해줘야 우리가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샤키 베리어 로울링 이펙트가 왜 일어나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무한 평면 형태의 도체를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는요. 지금 전자, 즉 마이너스 Q만큼의 전화를 가지는 입자가 존재하고 있고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위치에 플러스 Q만큼의 이미지 차지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플러스 Q만큼의 차지를 띈 입자가 있으면 주변에 일렉트리 필드가 형성이 됩니다. 이 전화에서 멀어지는 방향 쪽으로 일렉트리 필드가 형성이 되겠죠. 우리가 한번 가정해보도록 합시다. 이 위치에서 X만큼 떨어진 이 지점에서 일렉트리 필드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보면 먼저 플러스 Q라는 입자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쭉 연결해서 이만큼의 E1이라는 일렉트리 필드를 형성을 하게 되겠죠. 똑같이 마이너스 Q만큼의 전화는 본인 안쪽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일렉트리 필드를 형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지점에서의 일렉트리 필드도 다음과 같이 E2만큼 형성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벡터의 합을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이 오른쪽 방향의 일렉트리 필드가 형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른쪽 방향, 즉 플러스 방향으로 형성된 일렉트리 필드는 결국 우리가 마이너스 DX분의 D분이니까 포텐셜은 결국 마이너스, 즉 뭔가 낮추는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MS정션으로 돌아와서 MS정션에서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렸을 때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는지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스 바이어스가 인가됐기 때문에 금속 쪽에는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했고 외부에서 가해준 일렉트리 필드가 지금 왼쪽 방향을 향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때 전자들은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려고 하게 되겠죠. 이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이미지 차지 효과들 때문에 오른쪽 방향의 일렉트리 필드가 내부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일렉트리 필드, 즉 이미지 차지 때문에 발생하는 일렉트리 필드가 베리어를 낮추는 효과를 만들어내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그려보면 써멀리키룸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그려지게 될 텐데 우리가 리버스 바이어스를 인가해서 즉 메탈 쪽에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실리콘 쪽에는 플러스 전압이 인가된 것이니까 원래는 에너지 배려가 다음과 같이 점점 내려와야 되겠습니다. 내려올 때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이 샤키 배리어 하이트는 항상 고정된 채로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원래 샤키 배리어가 유지되지 못하고 더 낮아진 배리어가 형성된 것처럼 이렇게 배리어가 같이 끌려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다시 그림을 그리면요. 원래 샤키 배리어 하이트가 있었고 여기서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하면은 다음과 같이 샤키 배리어는 유지된 채 그대로 내려와야 되지만 이대로 그대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미지 차지에 의해서 발생되는 내부적인 일렉트리 필드 때문에 다음과 같이 배리어가 더 낮아지는 것처럼 효과를 만들어내서 실질적으로는 배리어 하이트가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샤키 배리어 로우링 이펙트가 되겠고요. 이 효과는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MS 정션을 만들어서 리버스 바이어스에서 커런트를 계산할 때는 반드시 이 샤키 배리어 로우링 이펙트를 고려를 해줘야만 정확한 리버스 바이어스 상태에서의 커런트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이 샤키 배리어 로우링 이펙트를 계산할 수 있는 식이 나와 있는데 사실 그 식을 이용해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좀 잘 맞지 않습니다. 이거 이후에도 고려해줘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따라서 그 수식적인 부분보다는 여러분들이 샤키 배리어 로우링 이펙트가 MS 정션에서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샤키 배리어 하이트가 고정된 값이라고 배웠지만 이 값이 리버스 바이어스 상태에서는 변할 수도 있다는 점만 정성적으로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뤄볼 주제는 페르미 레벨 피닝이란 현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피닝이란 단어는 뾰족한 걸로 어디를 딱 찔러서 고정시키는 그런 동작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이고요. 따라서 페르미 레벨이 어떤 특정한 레벨에 딱 고정돼 버리는 그런 현상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샤키 다이오드가 PN 다이오드보다 좋은 장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샤키 다이오드가 PN 다이오드보다 항상 더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혹은 이상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샤키 다이오드가 좋은 점이 많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제작하려고 할 때 즉 공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샤키 다이오드가 PN 다이오드보다 매우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MS 정션에서 발생하는 페르미 레벨 피닝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우리가 결국은 금속 물질과 세미컨덕터 물질 두 개를 붙여서 MS 정션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공정상에서는요. 우리의 금속이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금속 산화막이 형성이 됩니다. 아주 얇게 금속 산화막이 형성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세미컨덕터 쪽에서도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산화막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정상에서 MS 정션을 만들 때는 이 산화막을 제거하는 공정을 진행하고요. 즉 이 산화막을 어떤 용액에 녹이고 최대한 짧은 시간 이내 혹은 진공 상태에서 이 두 물질을 접합을 시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미컨덕터 물질에 따라서 이 산화막들을 완벽하게 제거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랫동안 연구가 진행된 물질이기 때문에 이 산화막을 비교적 그래도 깔끔하게 제거를 할 수 있는데요. 실리콘이 아닌 반도체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 산화막을 완벽하게 제거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마찬가지로 금속의 산화막도 물질에 따라서 즉 금속 물질에 따라서 제거하기 쉬운 것도 있고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산화막이 존재하는 상태로 접합이 만들어지면요. 지금 왼쪽에 메탈이고 오른쪽에 세미컨덕터 물질인데 가운데 지금 MS 정션을 만들었는데 어떤 인슐레이터 물질이 지금 삽입이 된 경우에 대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금속 산화막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미컨덕터 산화막도 아니고 그리고 이 가운데 물질은 암호포스 형태로 비정질 상태로 존재하는 좀 애매한 물질 상태가 이렇게 중간에 삽입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삽입된 인터페셜 물질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바로 페르미레벨 피닝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페르미레벨 피닝 현상이란 것은요. 원래 우리가 샤키 베리어 하이트는 메탈의 워크 펑션과 세미컨덕터 쪽의 전자친화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세미컨덕터 물질이 고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메탈의 워크 펑션을 바꿔주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샤키 베리어 하이트도 같이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이 지금 워크 펑션이에요. 메탈의 워크 펑션 즉 메탈의 종류를 바꿔서 우리가 워크 펑션을 바꿔주면 오른쪽은 측정된 샤키 베리어 하이트가 되겠습니다. 실리콘을 이용해서 우리가 MS 정션을 만들게 되면 메탈의 워크 펑션 값을 높여줄수록 샤키 베리어 하이트도 같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공식을 따라서 정확하게 예측된 샤키 베리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갈륨 아세나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그냥 메탈의 워크 펑션을 바꿔도 0.8 근처의 값으로 거의 고정된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샤키 베리어 하이트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이 계면 쪽에 생기는 애매한 물질들 접합 사이에 이런 인터페이셜 스테이트들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공정 수업 시간에 자세히 배울 텐데요. 이런 인터페이셜 스테이트에 이 메탈의 페르미 레벨이 그냥 어딘가에 적당히 고정되어 버립니다. 즉 우리가 메탈의 워크 펑션을 아무리 바꿔도 그냥 이 스테이트 어느 지점에 그냥 딱 고정이 되어버리는 즉 피닝이 되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해서 우리가 메타를 바꿔도 즉 워크 펑션을 바꿔도 결국 샤키 베리어 하이트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만 요약을 하면요. 샤키 다이오드는 우리가 PN 다이오드보다 장점이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실제로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 보면요. 이런 페르미 레벨 핀인 것 같은 공정상의 난이도 즉 공정상의 어려움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특성을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원하는 우리가 샤키 베리어 하이트를 디자인해서 금속을 설정을 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샤키 베리어 하이트가 나오지 않는 이런 경우들 그리고 공정적으로 이런 산화막들을 제거하기 위한 추가적인 공정 스텝들이 또 필요하고 그것들을 또 체크하기 위한 스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따라서 MS 정션이 PN 다이오드보다 성능이 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만들어 보면 성능이 좋지 못한 경우도 있고 훨씬 더 공정상의 난이도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항상 이론적인 부분만 주로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샤키 다이오드가 PN 다이오드보다 좋은 측면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반도체 소재를 만들고 테스트할 때는 이런 공정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공정 수업을 들으면서 공정 과정까지 이해하시면은 이런 공정적인 측면까지 여러분들이 종합을 해서 반도체 공학 전체를 잘 이해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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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